안녕하세요.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김경렬입니다. 이번에는 21년도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회계교육 내용 중에 감사실에서 설명해주신 공공재정환수법 관련해서 우리 사업 수행 간에 유념해야 될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 파트너 기관들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공공재정환수법에 적용이 되거나 환수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을 수도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파트너 기관이 사업 수행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사례를 설명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대상이나 제재부과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대로 우리 사업 수행 파트너 기관들이 사업 수행 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문제없이 수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22년도 공모 설명했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감사질 통해서 상세하게 드렸는데 피드백을 주신 내용 중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어떤 게 문제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사실은 95년부터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협력하면서 지내오다 보니 여러 가지 또 사례들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공공재정환수법에 시행 이후 발생한 사항들은 아니어서 적용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점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사례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부정청구 등에 따라서 부정수익을 향유하신 경우 부정수익이 발생된 경우에 어떤 제재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문제사항 발생 시 신고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고 신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 법률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우리 감사실 교육자료에서도 일부 설명이 됐지만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정청구 등이라고 하면 공공재정환수법에서 허위청구와 과대청구 그리고 부정수익을 받는 것 그러니까 목적의 사용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청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허위청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허위청구에 대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협력 프로그램은 사실은 제안서를 제출하시는 자격 요건이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고 참여 자격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비용리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으셨는지 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비용리 민간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의 어떤 법적인 지위가 부족해서 청구 자격이 없는 데서 청구하는 사례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긴 합니다. 다만 사업 제안 내용, 그러니까 사업 제안서에 있는 사업기획의 내용이 아예 허위로 작성이 되고 실제로 수행하지 않을 내용들을 사업계획으로 포함하고 사업비를 청구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또 허위청구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이카 시민사협력 프로그램의 사업선정 심의는 우리 파트너 기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코이카 사무소에서도 관련 내용을 서면 심사 때 포함돼서 심사를 하고 계시고 사업 대상지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조사결과보고서로 파트너 기관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검토가 되고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정말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청구하시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청구에 해당이 돼서 공공재정지급급을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사례는 뭐냐 우리 감사실 교육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사례도 국민권익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유치원 원장인 피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서류상의 C반을 만들어서 허위로 출석품 등을 작성하고 자신의 자녀 D를 C반의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서 방과후 과정비를 부정하게 청구해서 수익한 사례를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업력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가능하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사업실행계획서상 수혜 대상이나 수혜지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업계획을 사업심의를 통해서 후보 사업으로 선정되고 사업계획이 승인돼서 코이카 분담금까지 지급받는 경우에는 허위청구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거는 파트너 기관의 사전조사, 코이카 사업심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 점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다청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과다청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의 내용이 5천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활동인데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인데 8천만 원으로 예산계획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5천만 원만 집행을 하고 3천만 원은 허위의 징병 등을 보고해서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과다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지역체육회 회장인 A가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스포츠 용품 및 장비를 구입하고 대여하면서 거래업체들과 공동 모의해서 단가를 부풀리고 허위의 견작서를 발급받아서 공공재정을 부정수급한 경우 과다청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 A는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면서 원생수를 실제 참여하는 인원보다 부풀려서 인원 수대로 지급되는 방과 후 과정비를 부정수급한 경우도 이해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역체육회나 유치원 원장님들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부정한 가치관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이거는 국민권위원회의 실제로 부정수급 사례나 과다청구 사례로 존재하는 내용들을 우리 파트너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는 점 좀 오해 없으시길 제가 당부 부탁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R&D 사업 같은 경우 연구개발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건비를 편성해놓고 그 인건비만큼 지급을 한 것처럼 계좌의 취칭은 주지만 그 학생으로부터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경우 이런 것들도 과다청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도 나와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업체에서 인력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 같은 걸 지급하는데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와 고용보조금을 청구받으려고 허위에 이중에 근로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해서 과다청구로 근로지원금을 추가 수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과대청구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에서도 중복사업은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선에 그것들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말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른 부처로부터 공공재정을 수급받는데 동일한 활동을 하는데 동일한 활동에 대해서 또 코이카 사업비를 받는 것은 과대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기관이 실제 또 외부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 별도로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도 과다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진행되다 보니 그리고 저희가 회계교육하면서 따라하시면 안 된다고 사례 같은 걸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파트너기관이 거래하고 있는 현지에서 거래하고 있는 어떤 공급자 마트가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빈번하게 거래하는 거래처에 적격증빙인 영수증을 실제로 기재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공급자가 발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 책자를 받아서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집행한 것처럼 영수증빙을 만들어서 정산보고 때 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과대청구에 해당할 수 있고 저희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입이나 제조나 용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용역이나 물품 제조나 구매의 기술성이나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안내서상에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회사 자체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명의의 업체를 가지고 동일한 용역에 제안서를 여러 개 내면서 경쟁 입찰을 성립하는 것처럼 요건화하고 결국은 하나의 사람이 농협계약을 낙찰받아서 적정한 대가대로 용역을 수행하면 되는데 또 일부는 사업 수행 파트너 기관에 돌려주는 이런 행위들이 있는 경우에는 과다청구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 입찰 자체가 성립된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불인정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제 발생했을 때 현장에 방문해서 거래처들을 방문 조사했을 때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직원의 인건비 같은 경우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의 자격을 확보하시려면 인건비를 신고해야 되거든요 인건비 베이스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단가라는 것들이 객관화 되는데 현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협력 대상국마다 물가 사정이 다르고 인건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우리 파트너 기관이 설정하고 있는 현지 직원의 인건비 편성 기준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과다청구하게 되고 현지 직원으로부터 되돌려받는 경우에는 과다청구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환수 대상이 되고 지제 부과금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통상적인 우리 파트너 기관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의 사용이 부정청구에 해당하는데요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목적의 사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자치법규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단체의 범위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코이카 같은 공공기관도 그 공공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고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약정서에서도 명기되어 있지만 우리 민간협력사업 규정, 시민사협력 프로그램 지침 우리 약정서, 안내서의 내용들은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된다 이거는 원래 우리 파트너기관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민사협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이전부터 약정서 상에 일정의 계약의 내용인데 계약의 내용 안에 우리 안내서나 지침이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법률상에서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들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의 사용의 예시를 살펴보면 또 유치원이 나와서 공교롭게 안타깝지만 사립유치원에서 국가지원금을 이용해서 성인용품하고 명품가방을 구매한 경우가 목적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교사, 보육교사라든지 식사비용이라든지 원아들의 지원되는 비용들이 목적인데 그런 것과 별개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목적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협력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발생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살펴보면 사업과 무관한 파트너기관이 사실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문데 만약에 물품을 판매하는 우리 파트너기관의 경우 본인들이 공급하시는 물품을 우리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구입하는 경우 우리 사업과 관계가 있다면 안내서상에서는 내부거래를 금지하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아마 요청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협의를 통해서 어떤 거래의 객관성이나 효율성이 담보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기관의 공급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업비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할 텐데 또 더군다나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우리 사업비의 목적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 관련해서 외부 업체와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로지스틱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러면 세금거래서를 발급받으시고 계좌이체하는 등의 절차로 집행행위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의 내용 그러니까 계약 비용을 좀 부풀려서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목적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 시민사협력 프로그램의 어떤 현장 점검 결과 확인된 상황이긴 한데 현지에서 우리 파트너기관이 현지 사무실을 운영할 때 협력기관을 통해서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무상으로 임차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제공한 협력기관 현지 협력기관에는 확인한 바 우리는 무상으로 임차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사업비 집행력을 보면 그 임차한 비용을 지급한 영수증빙이 계속 제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현지 사무실의 임차 비용 등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도 그 비용만큼은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쇄비 같은 경우도 수량이나 인쇄 제작에 들어가는 단가를 허위 보고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제국 내에서 현지 직원들하고 모니터링 출장을 하시는 경우에 현지 직원을 동행해서 출장을 갔다고 하고 체제비, 식비, 일비, 숙박비 이런 것들을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출장 여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재중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부정수익을 받은 경우에 부정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어떤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되느냐 우리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위반 행위 처리 기준과 별도로 법률에서 정한 제재나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재정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라고 한다면 아마 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환수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영역일 수도 있지만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이전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전부 없던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취소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전부 취소한다는 것은 일부 지급하고 파티노기관이 집행한 부분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환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좀 염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수익자에게 부정 청구 등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됩니다 아까 감사실 교육자료에서도 그 내용이 있는데요 경찰이나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성사사건화 되는 부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사협력 프로그램과 조금 상의하고 보다 더 큰 규제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요 환수 대상 금액만을 다시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벌을 추가적인 벌칙을 더 부담을 주는 것인데요 허위 청구의 경우에는 허위 청구로 인해 제공받은 공공재정 지급 금액 500%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과다 청구의 경우에는 원래 청구해야 되는 비용보다 더 많이 청구한 금액만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5천만큼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8천만 원만큼을 지급 청구해서 수령하신 경우에는 3천만 원만큼의 300%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의 사용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지급금의 200%까지 그 목적에 사용된 금액의 200%까지 제재 부과금이 징수될 수 있다는 점 이곳들은 기존에 문제가 되는 비용만을 환수 받는 것에 더해서 추가적인 벌칙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공공재정 환수법이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수 처분이 내려지고 행정청이나 공공기관 만약에 시민사연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 코이카에서 환수 결정을 하고 제재 부과금을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라고 기한을 명시했다면 그 명시한 기간 내에서 납부하시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기한으로부터 일주일 내에 납부하면 납부해야 되는 금액의 1%까지 가산금이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붙는 거고요 기한을 도과하고 1개월 내에 납부하면 2%가 붙고 1개월이 추가될수록 1%씩 더 가산이 됩니다 그런데 총 5%를 넘지 못하도록 가산금의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파트너기관에서는 제재 부과금이나 부정 환수 대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맞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기한 내에 모든 것을 납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자율 점검이 돼서 개인의 일탈이나 이런 것들로 발생했거나 아니면 사소한 부주의나 이런 오류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제재 부과금은 50%까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우리 부정 수익이 발생한 기관에서 스스로 공공재중환수법의 대상이 되는 부정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게 내부적으로 확인이 됐고 이만큼은 잘못됐으니 이건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수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면 제재 부과금을 징수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정액이 발생되면 더 큰 벌칙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진 신고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 부과금이 안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소한 실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제재 부과금을 최대가 아니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요 코이카랑 식민사회 단체들이랑 협력하고 협업하고 해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저희가 그 단체들을 임의적으로 그 단체의 허락 없이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공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공공재중환수법에 대해서는 부정수익자의 명단은 공표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표의 대상이 되는 부정수익자도 요건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이 두 번 이상 결정이 된 경우 혹은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 이익 순수 공공재중 지급금의 부정 이익분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익자라고 명단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명단이 공표되면 공공지급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달청에서 국가계약을 맺을 때는 입찰 참여 제안을 걸면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정수익자 명단 공표가 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이런 단체들이랑 협력하길 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파트너 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만약에 부정수익자가 된 파트너 기관들은 협업할 수 없는 창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정수익자 명단 공표는 그 명단이 공개되는 것 외에도 그 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염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신고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신고에 대한 접수는 감사실 교육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공공재정 지급금을 지급하는 공공기관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어디든 국민권익이 어디든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요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할 경우에는 이 형벌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내부에서 활동가가 공공재정환수법에 해당하는 부정수익이 발생했다고 하여 신고처에 신고했는데 권력관계에 있는 분이 신고 행위를 방해하거나 무마하시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부정수익을 꽁꽁 숨겨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는 경우에 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코이카를 믿습니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공공위가 어떻게 믿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지경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 때문에 강력하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벌이나 형벌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밀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지는 우리 심리사연료 프로그램의 어떤 거시적 측면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 발생이 있으신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이카나 코이카감사실이나 관리감독기관을 통해서 문제 행위들을 신고하실 수 있다는 점 넘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어떤 게 있는가 우리 법률에서는 보상심의원을 열어서 보상이나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 등을 방지하거나 부정수익이나 제재부가금으로 회복이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에 보상금 신청도 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상이나 포상의 관점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서 우리 상반기 공모 설명회부터 하반기 회계교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윤리중법팀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의 공정에 대한 관점이나 공공기관의 생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노력하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 심리사회 단체랑 협력해 오고 있는 심리사회 협력 프로그램도 항상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오고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내용이 우리 파트너 기관의 위협이나 겁을 주는 목적으로 안내가 되는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잘 관리가 되면 공공재정환수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사례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